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남에서 5일 하루 만에 2만여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지난 5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당일 하루 동안 11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2만 7천여 마리가 폭염에 폐사했는데 닭이 1만 1천 마리로 가장 많았습니다. 5일 기준 전남에서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농가가 모두 71 농가고 가축 6만여 마리가 폐사해서 누적 피해액은 5억 7천여 만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합니다.